이제 우리 스페셜 골드 물리학원 블랙 버전에 대한 강한 증폭기, 불꽃 점화를 일으켜서 여러분들의 물리학을 극대화시켜줄 부스터 강좌가 드디어 개강이 됩니다. 스페셜 골드 물리학 강좌는 스튜디오 버전, 현장 버전 이렇게 전범위 학습인지 진행되고 있지만 이 전범위 학습에 대한 효율적인 쟁취를 위해서 증폭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보시면 개념과 문제는 항상 함께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항편에서 탐구 비전 문항, 수능 클래식 문항, 문항도 상당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쉬운 문항부터 어려운 문항까지 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문제를 너무 많이 풀다 보면 우리가 많이 루즈할 수 있기 때문에 풀만큼 풀지만 각 소단원마다 수능 기초 문제 중에서도 어려운 문항도 이제 본 강좌에서 함께 하지만 끝에 작게는 두 문제, 많게는 여섯 문제 가량을 남겨두고서 바로 우리가 이 개념 강좌에서 기출 강좌로 가기 전에 순환점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적합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즉 이 부스터에서 다루게 될 문항이 소위 고난도라는 등 그리고 킬러 문항이라는 등 우리에게 어려움을 남겨주는 이런 문항과 함께 가려고 하는 건데요. 수강 대상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수능에 경험이 있는 N수행 여러분들, 수능 열렬인 여러분들, 이분들 개념 강좌부터 하려니까 작년에 고생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일시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1부터 또 시작하려니 그렇고 이런 느낌이 있죠.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이 스페셜 골드 발라버전도 좋고 블랙 버전도 좋고 완강이 된 이후에 이 기출 강좌에서 뭔가 제대로 이제 불꽃을 더 태워야 되겠는데 뭔가 확실히 다지고 지나가겠다 하신 분들에게 적합하겠습니다. 또한 이 스골부스터 강좌 같은 경우는 전범위에 대한 순환 점검의 기회인데 이것이 그냥 문장 푸는 수업은 아니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역학 신공 같은 경우는 이제 꼭 역학만이 아니고요. 운동역학의 열역학, 특상대상이론, 그리고 전기력, 그리고 또 자기장인 중첩 이 굵직한 10개의 주제에 관해서 신공 1, 2, 3이 진행이 되는데요. 선빵의 예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얼핏 보면 고난도 강좌 이렇게 되겠지만 뭔가 좀 집중돼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학 신공으로서 적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자 결국 이 부스터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증폭을 시킨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래도 기출 분석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는 상황에서 결국 우리는 문항에 대해서 잘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물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 답내는 풀이법을 익힌다고 해서 수능에서 그 결실이 맺어지지는 않죠. 이 물리학이라는 것이 이건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랍니다. 물리랑의 정의를 익히고 이 물리랑의 관계 그리고 규칙을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사고행동령이고 이래야 우리가 심플이지 베스트 짧게 짧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자칫 우리가 이제 문제를 준비하고 또 문제풀이를 하고 있을 때 빨리 풀려는 습성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연습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빨리 푼다는 것은 뭔가 좀 조급하게 막 이것저것 그러니까 이제 실전에서 그 긴장된 순간에 사고가 많이 막히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좀 바꾸세요. 이 자세를 빨리 풀려 하지 마시고 짧게 풀려고 하십시오. 즉 이 얘기는 우리가 사고행동 영역이라는 말을 곧잘 들었잖아요. 쉬운 말로는 뇌작동이라는 것인데 물리학이라는 것이 막 복잡한 산소계산 이런 것이 먼저 수반되는 부분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물리랑 간의 관계와 규칙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바로 실전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수업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제 부스터 문항이라고 해서 그 교재의 수능 기초 문제 끝에 남겨뒀습니다. 전범위의 강한 순환을 위해서. 그러나 각 단원별로 제가 초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바로 개념 따로 문제 따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념은 되는데 문제가 안 돼. 왜? 중간과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중간과정 즉 개념과 문제를 함께 가는 계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리학이라는 것이 차갑게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혹은 뭐 좀 단어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감성에 또 말려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런 논리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국 헛나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차갑게 하라는 얘기는 선생님이 이 말을 좋아합니다. 있는 대로 가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 교재에 보시면 이 핵심 정리를 해드리고 각 단어마다 알짜배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는 거죠 문제와. 그리고 이제 수능 기출문제 끝부분에 보면 각 단어마다 이렇게 부스터 표시가 있는 그런 문항이 시작될 겁니다. 자 이런 문항을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물론 수업에 집중해야 되겠죠. 항상 우리는 함께 뇌작동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필기에 또 여러분들이 설명을 놓칠까 봐 필기 자료를 첨부해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교재의 뒤편에 후편에 해설지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흡수도 높게 하기 위해서 이 문항 자체 이렇게 깔끔하게 사고의 논리대로 수업에서 진행한 대로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필수 또 필기의 복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짧게 하지 않아요. 바로 진행해야 됩니다. 답내는 풀이법 이거 항상 말씀드린 것이죠. 그리고 겉보기 유형 설정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해야 되는데 이 겉보기 유형에 많이 휘말립니다. 그러니 수능장 가서는 똑같은 그림이야. 많이 봤던 그림이야. 그런데 설정으로 들어가니 뭔가 막히는 부분이 생깁니다. 바로 겉보기 휘말리지 마시고 그 안에 소갈맹이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것이 돼야 돼요.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남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서 맹목적으로 진행해서 커리큘러만 쫓아갔다 하면 수능장에서 결국 무용지문이 되는 것이죠. 수능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스킬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짧고 굵게 진행하고 바로 이제 부스터 강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스터 부스터! 렛츠 고! 하겠습니다. 고! 갑니다. 바로 1강부터 등가스톤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짧게 가는 연습 중요한 것입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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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ngs 한글자막 by 한효정